창가의 커튼 사이 따사롭게 드는 햇빛 또해 난 설레 바람은 오늘따라 너무 기분 좋은데 혼자서 보내긴 참 아쉬운 하루야 예쁜 너에게 문자를 보내 안녕 잘 잤어 혹시 원할 시간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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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오늘은 산책을 좀 해볼까 아니면 우리 어디 여행이나 가볼까 난 좋은 재난 어때 난 좋은 재난 어때 둘이서 영화 한편이라도 소파에 둘이 앉아